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야티비 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어제 제가 실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구요. 오빠야 방에서 채팅을 하는데 이렇게 딱 글자를 누르면 글자를 치면 자기 링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구독자가 몇 명인지 구독자 수가 같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그렇고 실방 들어가시면 방마다 단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빠야티비 같은 경우에는 오빠를 타이핑한다거나 영어로 헬로를 타이핑을 하면 본인 링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링크 올라오는 사람의 구독자 수도 같이 올라오게. 그런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 상단에 두 줄로 보이시죠. 저 명령어를 나잇봇에 가서 바꿔 주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링크 올라오게끔 다 나잇봇이 설정이 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어를 저걸로 바꿔 주시면 돼요. 물론 저거는 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 명령어를 바꿔 주시면 되고 지금 이 화면에서는 카피가 안 되니까 이 영상 설명란에 밑에 영상 밑에 보면 설명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따로 거기다 기입을 할 테니까요. 그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가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실방에서 또 내용도 뭐 별것도 아닌데 실방에서 이렇게 시간 잡아먹고 그러기도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일단 만들었어요. 자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나잇봇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구글 뭐 여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잇봇 찾으셔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야 되겠죠. 로그인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커맨드라고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커스텀, 그 위에 있는 커스텀 그거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이 열려요. 링크가 올라가는 그게 없는 분들은 이 애드 커맨드를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어떤 단어를 누르면 어떤 단어를 치면 링크가 올라오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빠 치면은 본인의 링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다가 명령어를 넣어주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외국 분들을 위해서 헬로 라고 타이핑을 하면 그분들 링크가 또 올라오게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빠라고 치시면 또 이제 그분들 링크가 올라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방금 보신 그런 요령대로 하면 되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 편집 요거를 눌러서 이미 돼 있죠. 오빠라고 타이핑을 하면 링크가 올라오게 이렇게 명령어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파랗게 제가 드래그 파랗게 만든 부분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제가 알려드린 그 명령어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돼 있으니까 이제 자 그래서 서밋을 눌러 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서밋이 돼 있기 때문에 X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고치는 거니까 서밋 버튼을 누르셔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명령어만 그렇게 바꿔주시면 여러분들 실방할 때 들어와서 자기 링크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리면 그때 이제 구독자 수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그 명령어를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카피하셔서 여러분들 나잇봇 설정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꿔서 여러분들 그 채널 성장에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만 알려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